아 요즘에 슐리가 그릇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실리콘 이갈이 방지하는 거 구매했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패를 피치기 싫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예전품 여기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직접 이제 처음 받은 선물이 있어요 평아리 평아리 세라고 이제 15살 때부터 이뻐해 주시는 보컬 선생님께서 직접 하와이에 가서 음악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반신력인 거 같아요 반신력 네 반신력 네 자주 하죠 일주일에 나왔는데 이게 너패물이 빠지면 작은 시간에 투자로 큰 수학을 거두실 겁니다 반신력 까고 좀 시켜드리고 한번 보면 못해요 여기 저희 세트가 팔로워를 여기 파리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대요. 내 사랑을 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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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요? 내 사랑을 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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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요? 진짜 잘 찍었어요. 내 사랑을 제빨. 내 사랑을 제빨. 내 사랑을 제빨. 민지님, 초콜릿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내 사랑을 제빨. 원래 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아니예요. 활발이었다. 초콜릿 지금 먹고 있겠죠? 맛있겠죠? 맛있죠? 진짜? 대박 사건. 토토토토. 토토토. 아 진짜? 나 못 들었어. 진짜 은비야? 진짜. 와우. 반전. 맞아요? 아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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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지금 수정. 다같은. 하악. 하악. 아하. 아하. 습쵵하. 무거 관주 사투를 왜 주니? 해석할 수 있다. 지속력이 진짜 있네요. 아하. 와. 제일 은람막이 싫었어. 사랑해요. 그대 사랑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에이. 또다야? 예산이 있어요. 좀 떨어져요. 아니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부정! 없죠? 그럼 1년 뒤에라도 만비되면 되는 거죠? 맞어? 제정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이게 다. 근데 제가 봤는데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할 것 같은데? 과할 것 같은데? 어 좀 세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선배님. 언제 하세요? 선배님이에요? 아 진짜요? 상대 오빠. 니세는 어려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상상은 많이 할 것 같아. 상상은 많이 할 것 같아. 어! 여기 좀 해봐라. 어! 만나! 엄마. 개인기 개인기. 제가 잘하는데. 웨이너미닛 앙 웨이너미닛 앙 웨이너미닛 앙 웨이너미닛 앙. 매니저 오빠에 동생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시오. 네. 너무 감사해요. 내버릴 밖에 없어. 짱이야. lightly 물고기ортил. 아니요. 됐나. 짱이야. 너무 감사해요. 아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일본에 일해가 5개월까지. 그리고 일본에 갈 수 있도록 출연해봅시다. 너무 감사해요. 올해의 레이집 os intermediate.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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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갓뚱 개그야 우리 언니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대한봉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왔방 여러분 마지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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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